전왕봉 노고단과 함께 지리산 3대 봉오리인 반야봉에서 보는 지리산 여명입니다 황홀합니다 이렇게 붉고 붉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농산에 햇살을 받은 모습이 참 아름답죠 전 농선으로 걸어왔죠 단풍이 없어서 큰 실망을 하고 있는데 알아서 올라오신 분 말씀이 아래주간점이 있답니다 와룡산 사촌 와룡산이고요 어디가? 저기요 구름이 있는데 지금 구름모자 쓴 금호산 구름모자 쓴 금호산이요 금호산 산행코스는 성삼재를 출발해 노고단고개 임걸령, 반야봉, 화개재를 거쳐 뱀삭골 단풍을 즐긴 후 반선으로 화산하는 코스입니다 2시 35분 성삼재에서 출발합니다 노고단고개에 왔습니다 이쪽은 노고단 올라가는 곳이고요 노고단 탐방예약제죠 반야봉 올라가는 길인데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합니다 반야봉아 반갑다 1732미터 3시간 17분 걸렸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왔어요 아직 해 뜨려면 멀었어요 아직 여명도 제대로 없어요 종주팀한테 휩쓸려 가지고 중간에 너무 빨리 왔어요 노노목서부터 시간 보내라고 천천히 왔는데도 이렇게 빨리 왔어요 1732미터 1032미터 1.5등 인간에 더욱 찌물찌개 반야봉 2.4등 4등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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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등 5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구름모자 쓴 금호산. 구름모자 쓴 금호산. 남해. 삼도봉을 올라가면서 뒤돌아본 반야봉이죠. 삼도봉에 왔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만난 곳이죠. 뒤로는 반야봉 자리하고 있고요. 삼도봉에서 오는 조망입니다. 사천와룡산이죠. 멀리요. 하동 금호산. 남해죠. 남해섬이요. 백운산이요. 삼해섬이요. 삼도봉에서 화계체로 내려가는 마이 계단이 시작됩니다. 내려갈 때는 그래도 힘이 덜 되겠지만 올라올 때는 대단하죠. 계단수가 500명이라고 하잖아요. 화계체에 왔습니다. 7시 50분 화계체에 왔습니다. 5시간 15분 걸렸네요. 이곳에서 이제 능선길을 뒤로 하고 햄사골로 내려가겠습니다. 안산하세요. 계곡물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원시는 같은 분위기가 살짝 풍깁니다. 단풍이 없어서 큰 실망을 하고 있는데 알아서 올라오신 분 말씀이 아래쪽은 좀 있답니다. 바겟제 2.4km 반산 6.8km 바겟제 2.4km 반산 6.8km 다 gan ē summon Cicco 바겟제 2.1스푼 이빨 바겟제 3.2스푼 이 정도를 전수용물이래요 간장소입니다. 저 아래가 간장소겠죠? 양쪽으로, 양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간장소입니다 저 위에서 농장을 나갔죠 계속 이렇게 초록색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단풍나무 가운데 제일 곱네요 단풍 아니라도 대구가 참 아름다워요 대별 841m 표지목 바로 아래에 있는 단풍나무입니다 햇빛이 좀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끈내 civilians 정연 이제 햇볕도 들고 가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낫네요. 이거 하이 라이터 같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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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담입니다 지리산 벤삭불 답풍 산에 왔습니다 답풍 선거는 보이지 않구요 아름다운 답풍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salud 천상팀입니다. 호떡 Certains 워낙 실망이 커서 그런지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래도 좀 낫습니다 체승대입니다 단풍이 전혀 없진 않아요. 이렇게 화려한 단풍도 있어요 단풍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계곡 함께 즐기니까 나름의 멋이 있죠 아무 맥콘 날들지 이렇게 다 보여줄게요 다 보여줄게요 다 보여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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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